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라방입니다. 라방! 연근으로 쭉 뜨죠. 카메라, 팬, 연예인들 이름도 보이고요. 라방 혹시 두 분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보지 않았는데 저는 아까 이 얘기했다가 작가한테 굉장히 혼났는데 솔직히 저는 라방이 라면 먹는 방송인 줄 알았어요. 먹방처럼? 강호동 씨가 라방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먹나 보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틀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줄임말이죠. 이게 라방인데 SNS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켜는 거잖아요. 요즘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는 것보다 그냥 라방 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제였던 그런 라방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보이시죠? 이분 포즈가 굉장히 시선 강탈인데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처럼 보이시나요? 뒤에 써있네요. 용산공원 정비 경비 그래서 여기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용산공원 경비 사무실이고요. 저분은 용산공원 경비원입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사실 라방의 장점이 언제 어디서나 켤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핸드폰 있으면 이건 일하면서 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사진 읽어주셨는데 용산공원 경비보안 경찰 아님 공익 아님 급여 비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본인이? 네. 본인이 저렇게 써놓은 거고요. 야간 근무하면서 저렇게 한 달 넘게 라방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넘게요? 그래서 뭐 별별 일을 다 했나 봐요. 라방 켜놓고서 공원 순찰하고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스몰 웨딩한 사람들 놓고 간 면사포를 머리에 쓰고서 라방을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이 정도면 방송인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잡힌 겁니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라방한다? 그렇죠. 간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장소가 또 용산공원이면 대통령실이 코앞인데 경비원이 경비는 안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해직됐다고 들었는데 라방하고 싶으면 퇴근하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제가 좀 이해를 하자면 좀 심심해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사실 저기 이제 아무나 볼 수 없는 혹은 들어가 볼 수 없는 뭐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노리고서 좋아요를 많이 얻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라방이 진짜 인기기는 합니다. 이게 그냥 방송 시작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녹화하지 않는 이상은 저장이 안 돼서 그 시간 놓치면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아까 연구한 후에 연예인 이름 많았잖아요. 그래서 라방 맛집으로 소문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BTS 정국 씨. 이 새벽에 라방 한번 켜면은 갑자기 켜요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기본이 천만 명. 천만 명? 그러니까 시청률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되지 않나요. 더 되지 않나? 물론 전 세계인들이 보긴 하지만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아미들이 갑자기 저거 언제 켤지 모르니까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아미들도 있어요. 진짜로. 대단하네요. 방송국 저리 가라 하는 파워들을 내뿜는 그런 피해를 내뿜는 그런